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려야죠. 미국의 금리 얘기,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3%를 넘어갔습니다. 물론 장중이긴 합니다만, 미국채금리. 왜 미국채금리 10년물을 말씀드리냐면요, 지표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국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금리, 딱 그러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드는데, 물론 이런 건 있죠. 10년 만기로 발행된 건데 잔존이 8년 남았다, 7년 남았다, 6년 남았다, 이런 것들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10년 온전히 남은, 그 중에서 우리가 표준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지만, 예를 들면 몇 달 지난 거하고, 채권시장에서, 로컬 채권시장에는 당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당발? 당월 발행물. 그래서 채권시장만큼 이게 준말이 많은 데도 없는데, 당월 발행물인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장중의 3%를 돌파했다, 이런 건데. 그런데 201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나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며칠 전서부터 채권금리가 스물스물 빠져서, 경기가 안 좋은 걸 미리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오른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금리가 폭등을 한 셈인데, 어쨌든 장중에 3.002%를 찍고, 물론 종가에는 제가 보니까 3% 이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며칠 있으면 열릴, FOMC 기준금리를 의식한 겁니다. 0.5%포인트 확실히 올린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랬는지 모르세요? 0.5% 올리는 건 사실 한 달 전에도 다 예측한 거고, 또 살짝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0.75%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를 안 넘어가다가 3% 확 넘었는데, 이게 조금 더 심각해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금리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지만, 미래의 어떤, 특히 10년짜리는 장기 채권 아닙니까? 미래의 어떤 미국 경제의 건강성이나 성장률, 이런 것들도 반영하는 건데, 어제 금리가 이렇게 폭등하는 가운데 발표된,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경기 지수, 공급관리자협회, ISM 제조업 지수가 3월에 57.1에서 지난달에 55.4로 하락을 하면서, 이게 2년 만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대체 이게, 예를 들면 기업체들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매관리자들. 예를 들면 제가 사야 된 구매 책임자면 재고를 얼마나 갖는지, 이런 분들이 가장 뭐에 민감하냐면, 향후 경제에 대해서 민감하냐. 이거 예측 잘못하면 CEO한테 불려가서, 당신이 이 부자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55.4로 하락하면서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나왔고, 미리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1분기 성장률이 1.4% 마이너스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3%, 심리적인 저항선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주식도 마디 주수라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8만 원이다, 6만 원이다, 이런 걸 마디라고 얘기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 3%라는 게 굉장히 큰 심리적인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장중이지만 어쨌든 돌파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실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 이거 뭐 금리 3%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처음 그 채권 시장에 들어왔던 92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그때는 미국 채를 우리가 다룬 적도 없고,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미국 채를 보면서 주식 투자할 때도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80년대 정도가 미국 채 금리가 15% 했어요. 쭉 빠졌는데, 이게 오늘 차트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미국 채 10년짜리 차트를 보면, 와, 징그럽게 빠졌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 국면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빠졌는데, 그 지속적으로 빠지는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을 집으로 보냈어요. 예를 들면 채권가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워런 버펫이잖아요. 워런 버펫이나 뭐 유명한 분석가들을 될 수가 있는데, 채권 시장에서 한 20년 전서부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그로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빌그로스. 이 사람은 이제 핌코라고,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회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CIO를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채권가에서는 거의 채권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랬는데, 이분도 몇 년 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꽤 오래 전에, 아, 이제 금리 다 빠졌다. 그렇다가 하다가 그 운용 미스가 나서, 집에 가셨다고. 집으로 가시다가, 집으로 간 건 아니고, 야누스라는 걸 다시 만들어서 하다가, 그만 줘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분들마저도 트랩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 내릴 때 됐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아, 이제 추세 반전돼서 5%, 6%, 7% 날아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채 10년짜리가, 마감일, 마감,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3%를 넘은 날이 단 64일입니다. 10년 동안에. 아, 10년 동안. 실감이 좀 되죠? 아, 3% 넘은 날이? 네, 365일. 물론 이제 영업일수는 365 아니고, 토요일, 1월 빼고 200 몇십. 10년 동안 통틀어서 그러면 2,500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 중에 3% 넘어간 날, 종가 기준으로 넘어간 날이 단 6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이 3% 금리가 희소하고 오랜만에 나온 건지에 대해서 실감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년짜리 금리가 왜 의미가 있냐면, 미국의 거의 모든 금리의 기준금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 갈 때 학자금 대출 받았다. 집 살 때 모기지 금리 받았다. 혹은 차 살 때 차 팩토릭 받았다. 이런 거에 모든 금리의 기준금리가 10% 아니죠. 10년물 기준금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연동해서 다 올라간다는 거죠. 당장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같은 건 자동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연동해서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T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고. 그 T가 뭐냐, 트레저리.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10년짜리 국채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얼마. 이렇게 금리 올라가면 가상금리도 더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의 자금 조달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비용이 더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돈을 예를 들면 100을 벌었다. 그중에 예전에는 이자로 5나 10 나갔는데 그게 10이 아니라 15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소비가 줄 수 있다. 어쩌면 연준에서 50BP 올리는 것도 야, 기업들, 가게들 너무 흥분하지 마. 이렇게 하는 효과가 나오는데 그게 경기가 좋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경기가 정말 1분기처럼 마이너스가 난다든지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내년에 침체를 간다면 이 금리는 굉장히 어려운 금리다. 왜냐하면 경기가 호황일 때는 3% OK.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쭉 주저앉는 국면에서 3% 넘는 금리라는 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제는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창 부장께 또 여쭤볼 텐데 어쨌든 채권가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제 종가라는 게 오늘 새벽에 막감된 미국 채권금리 장 중에 3%를 넘어갔다는 건 굉장히 큰 뉴스고 연준의 의사결정자들도 물론 결정된 걸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시장을 지켜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정도 유예한다는... 네.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불과 한 일주일도 채 안 남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청문 후보 중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어제 있었는데 여기서 주식시장이나 또 금융시장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뭐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주식 하면 일부 대주주에 해당되는 분 사람들 제외하면 비과세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과세하기로 한 게 내년 초부터 과세하기로 돼 있는 건데 그걸 2년 정도 유예한다. 왜냐하면 공약에 이런 것도 유예가 아니라 양도세 폐지. 양도세 안 한다라고 공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근거는 뭐였냐면 거래사와 양도세를 같이 부과하는 거는 이중가세입니다. 라고 이제 당시에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한 거고 그걸 폐지는 아니라 일단 좀 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예정돼 있는 이건 세법을 바꿔가지고 시행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동시에 인하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거래세 인하? 네. 왜냐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거래세는 그대로 존치하냐. 그건 아니고 이걸 유예한다 하더라도 거래서는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건 뭐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코멘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관심을 끌었던 게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함께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 유예 암호화 자산에 대한 과세 이 부분도 이제 함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함께 2년 정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입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호 예를 들면 장관이 되겠죠. 부총리의 의지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당국자가 될 예정인 사람의 입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는 그 얘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하고 이제 공매도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된다면 좀 서둘러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장이 불가측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금은 선명한 그런 정책 대안을 빨리 시장에 내놓는 게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상자산에 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측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이게 약간 루머처럼 돌았던 얘기 같은데 푸틴이 암수술을 받게 되고 최츄근이 권한 대행을 한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푸틴의 뭐랄까 얼굴을 이렇게 보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약간 좀 부어있는 붓기가 있고 그리고 최근 몇 달 혹은 한 1년 사이에 많이 좀 늙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암이 발병했다 이런 얘기들은 거의 공론화됐었는데 어제 러시아 대정보국 텔레그램 채널에서 푸틴 대통령이 암수술을 받게 돼 있다. 그리고 그의 최츄근이자 강경파로 불리는 니콜라이 파트루 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비서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행으로 지목된 사람은 굉장히 강경파라 그래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신나치주의가 넘쳐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쟁을 설득한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수술 이후에 얼마나 경과를 봐야 될지는 이제 퀘션마크입니다마는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어요. 급하게 해야 될 암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룰 암도 아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코멘트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어떤 암 발병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중한 건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든 거는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 그런 정도를 넘어섰구나. 예를 들면 북한이라고 합시다. 북한에 김정은이 암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겠어요? 오픈되겠어요? 그냥 뭐 가끔 우리 그런 기사 많이 보잖아요. 뭐 한 20일 동안 안 보이는데 어디 갔나? 뭐 그러잖아요. 정확한 거는 알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뭐 우리 첩보기관 정도에서만 알지 그게 뉴스로 나오든지 그렇지 않은데 푸틴은 이제 그런 본인의 거치라든지 본인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비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거죠. 이상하네. 이 전쟁 중에 암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외정보국 얘기는 수술이 원래 4월 하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됐다고 주장을 했고 데일리메일 영국이죠. 보도에 따르면 특별히 급한 수술도 아니지만 미룰 수도 없다. 이렇게 전해졌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전언이긴 한데 환각과 조증을 포함한 정신분열증을 동반한 파킨슨병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보도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 푸틴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100%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전쟁을 했을 때 비교적 많은 도시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푸틴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푸틴이 예전 같은 절대 권력 그리고 그것의 어떤 항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도 있어요. 물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의 위상이라는 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권력이라는 게 조금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 금방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이번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5월 9일 날 전승기념일이라서 그때까지 뭘 하고 종전을 할 거다. 이런 추론들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전혀 반대의 소식들도 들리거든요. 그날부터 오히려 전면전을 실시해가지고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의 전황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마는 푸틴의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뉴스로 보여지네요. 네. 정프로는 또 국제정세에 많이 또 열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휴민트 있잖아. 아니 있죠. 정프로가 보는 시나리오는 크게 3개인데 일단 첫 번째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나리오. 그리고 아마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 절대 권력에 균열이 생겼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제가 버리는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어디서 자꾸 뭐가 새는지 체크 중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정프로가 생각하는 유력한 것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전쟁 빼기 위해서 지금 명분 쌓고 있다. 전쟁에 뭔가 이렇게 나도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명분이 없다. 이걸 지금 명분 삼을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로 저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박병찬 부장 가죠. 너무 시간이 아까웠네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박병찬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삼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 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골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